스타벅스 텀블러 이문재야 어서 해 일단 이거 스타벅스 텀블러 팬 분이 주신 건데 저기 등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 같아요 붙여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잘 때 필요한 거 먼저 가면 이제 꼭 껴야 되는 소리 안 들리게 잘 때 막 밖에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이거 꼭 써야 돼요 그리고 지갑에는 2달러? 2달러? 예정품이야? 뭐 예정품이지 2달러랑 옛날에 아버지가 주신 건데 아버지 계속 쓰시던 건데 20년 묵은 네이클러버 20년 묵은 네이클러버 있습니다 그런 게 나오냐 뭐 없다 근데 딱히 뭐 네이클러버 이런 거 없는데 뭐 저는 뭐 이제 원정감은 이제 피부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간 각질패드 같은 거 다 쓰고요 이 파우치에 많은 화장품 약간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화장품 뭐 쓰세요? 화장품이요? 지금 라커에 다 놔두고 와가지고 여기는 뭐 렌즈랑 폼클렌징이랑 폼클렌징 이건데 이거는 또 아침에 쓰는 거고 또 저녁에 쓰는 것도 따로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피부관리하고 있습니다 피부 좋진 않아가지고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 뭐가 나는 네 립밤 립밤 꼭 있어야 됩니다 립밤 피부형을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편해요 입에 그냥 해놓고 입술로 문지르면 되니까 향수 톰포드 음브레 레더였나? 이건데 이거 제가 향 좋아해서 이걸 쓰는 거고요 에어팟은 필수고 네 홈세팅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놈은? 버티는 왜 빼놓으시죠? 네? 아 맞다 더티 까먹었네요 더티 더티 스프레이 이거랑 이제 가면 영양제 챙겨 먹는 거 이거 챙겨 먹습니다 저는 진짜 뭐 많이 들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많은데? 가글도 챙겨 생기고 이거 선크림 이거 윤종원 선수 어머님께서 주신 거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향수를 섞어 쓰시나요? 같이 쓰세요? 아니요 그냥 그날 그날마다 다르게 써요 뭐 밖에 사복 입을 땐 이것도 많이 쓰고 경기할 땐 이걸 많이 써요 웬만하면 향 좋지 않나? 아저씨 냄새 하나? 응 저 남자 냄새 나네 나 싫다 맡아보실래요? 아저씨 냄새 아닌데요? 아저씨 냄새 아닌데요? 맞죠? 아저씨 냄새 아닌데요? 아저씨 냄새 아닌데요? 그렇다니까 현준 선수 뭐 없어요? 저는 이제 이런 자잘한 것보다는 이제 경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많이 들고 다니는데 역시 역시 뭐 이런 보호장고랑 두 개씩 두 개씩 딱 들고 다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 주신 많은 장갑들 나도 하나도 많고요 네 진짜 저는 원장 갈 때 무조건 이렇게 도구만 좀 많이 들고 다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역시 야구밖에 모른다는 마인드 네 야구만 합니다 여기요? 여기는 이제 잠옷이랑 뭐 충전기 지갑 같은 거 잠옷도 한번 보여주시죠 잠옷이요? 잠옷도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잠옷은 야구도구 말고 잠옷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요? 잠옷은 그냥 우리 팀에서 나오는 유니폼 이게 잠옷입니다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야구도구는 저희가 원하는 드림이 아니에요 아 그래? 아 그럼 다른 거 더 챙겨 볼 수 있었는데 뭐 저는 딱히 뭐 승현이처럼 막 이렇게 아까 화장품 많았잖아요 네 화장품이요 네 로션이랑 이건 올인원 쓰고요 아까 말했던 폼클 그리고 이렇게 바디비스트도 있고 뭔가 많네 네 저기 폼클 저기 라커에도 더 많아가지고 눈물이랑 이렇게 빗도 있습니다 빗질을 뭐 다른 건 딱히 없고요 그리고 이제 칫솔 치약 혀 클리어까지 네 또 혀를 빡빡 닦아야 돼요 그쵸 좋다 이렇게 들고 다니고 나는 너무 폼클렌징 치약 오 이거 좀 신기하네 샴푸 칫솔 왕타 칫솔 네 큰 거 있잖아요 이거 아 이거 저 뭐 트리트먼트? 네 이거 다 이렇게 치약이 검정색이더라고 오 바디미스트 향 보여주실 수 있어요? 바디미스트 향이요 냄새 엄청 좋습니다 약간 은은하게 저봐라 맡아보죠 비는 향이 나는데? 약간 그런 은은한 냄새 냄새 좋습니다 손실님이 두고 까만한 모드가 있어요 두고 블러브 웨이트공 출처는 모르는 야구공 뭐 유니폼도 있고요 네 내가 뭐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있네 이거 언더티고 안 뜯은 거 바지 안 뜯은 거 도라에몽이야? 공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따로 챙긴다 내가 공이랑 이렇게 있고 이거는 그냥 무게 공마다 색깔마다 무게가 다른데 이게 이제 제일 무거운 공이고요 이걸로 이제 어깨 보관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무게를 점점 낮춰가면서 세게 던지는 이제 뭐 웨이트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저도 처음 몰랐는데 스와레즈가 이거 쓰더라고요 좋아보자 저도 하나 샀어요 아마존에서 그리고 또 블러브 튜빙 스파이크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나보다 더 많네 무슨 챙겨도 되게 많다 생각보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게 다예요 운동할 거 다 꺼내놓고 와가지고 지금 운동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게 다예요 저는 원정 버스에서는 뭐 하세요? 가는 길에? 가는 길에요? 아 헤드셋 틀고 꿀 헤드셋이랑 헤드셋 틀어서 노래 들으면서 가거나 안 가면 자요 편전점수 뭐 하세요? 저는 버스에서 자보 못 자가지고 에어팟 끼고 넷플릭스 보거나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추천 해주세요 넷플릭스 추천이요? 심오한 것보다 약간 재밌는 미국 드라마 빠진 게 있거든요 뭐예요? 그 브루클린 라인 라인이라고 브루클린 라인 라인? 네 그거 한 시즌 세븐인가? 까지 나왔는데 그거 진짜 재밌어요 우유와 야구 짐이 네 다 왔어요 한 해당 한 20분? 30분? 재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응 이승현 김현준 소지품 소개를 소개를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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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